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. 약속. 약속. 지겨워 죽겠어 진짜! 우리는 지금 좀 그만해! 어디서 아빠한테 승진이야! 아빠? 도연이냐? 평진아, 다 XX다. 일단 넌 회사를 가. 계단 올라갔던 가방으로 가려야 돼. 만스 다 보이게 이게 뭐냐 이게. 헐, 만스 어쩔. 아빠가 공부가 뭔지 보여줄게. 성적은 회복순이 아니잖아요! 아빠 어디 가! 아빠? 안녕. 아니 턱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쳐요? 오늘 접대를 잘 하셔야 도장 찍는 거야. 턱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. ㅅㅂ 쪽팔려. 아 여기다 그냥 쏘샷병 딱 해야 되는데 그냥. 내 생에 첫 티에 티었는데. 아빠한테 뜨거워. 이게 진짜! 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얘 몸이야. 그러니까 내가 얘야. 니 몸이 니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든 무슨 상관이야. 나만 건강하면 되지?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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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. 나이 몸이 모심어. 하겠다. 하겠다. 하애 Appreciate that. 하여, 하겠지. 하겠다.